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되겠나? 연말에 법들이 통과되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여한 몫이 적게 잡아도 8월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증가에서 들려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세선 문제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희상 아들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겉센 여론적품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세습공천 논란이랬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정격 결정했습니다. 전략공천지역은 경선 과정 없이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월 15일날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현역위원이 불출마하는 13군데를 포함해서 모두 15군데를 1차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의정부 갑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것은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를 원천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략공천지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아들을 그 지역에 공천한다면 지난 연말 문희상 국회의장의 대단히 편파적인 국회의사 진행이 결국 아들에게 자리를 세습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엄청난 후폭풍과 역풍이 더불어민주당을 덮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희상 아들의 의정부 갑 지역구 세습 문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이 근영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선극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꼭 전략공천이 단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략공천을 정밀 검토한다는 뜻이고 그중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고 문희갑 국회의장의 아들이 물을 먹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희상의 정치인생입니다. 문희상은 이번 국회로 육선 국회의원과 40년 정치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정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의회주의자다 이렇게 국회의의 권한과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회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2017년도 3월 달에 대통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의회주의자로서의 문희상 국회의장의 소신과 철학이 아주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 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독립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만 해도 국회의 권위는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문희상 씨가 대통령이라는 책에 2017년 3월 달에 기술했습니다. 또 보시죠. 반대로 원칙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순간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이상으로 아주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한 국회는 그들이 원하는 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로 전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국민적 불행을 만들어내는 데 주인공이 바로 문희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2018년 7월 국회의장이 되었고 책이 출간된 지 2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책에서 자신이 기술한 것과 180도 다른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입법청법자다. 당신은 청와대 하수인이다.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두 단어는 다 맞는 단어들입니다. 군사정부에서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번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대통령 공략 1호 사항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자 이른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혁척한 공언을 했습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과 꼼수가 다 동원됐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방망이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간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과 어떤 사람의 끝을 기억합니다. 특히 끝을 아주 많이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고 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부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런 정치인으로 화려했지만 결국 막판에 장남에게 지역구를 쇄습해야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의회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소신을 철저하게 짓밟고 말았습니다. 정치고수도 그가 이만큼 하면 당도 알아서 나에게 뭔가 해 줄 것이야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용가치 이용가치는 끝났습니다. 결국 토사 굽행당할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용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크리넥스 휴지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곳이 정치판입니다. 더욱이 그쪽은 그런 일들에 익숙한 인물들이 우글우글하는 소굴입니다. 의정부 갑이 전략선극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제 입에서는 제 자신도 모르게 영감 정말 꼴 좋게 됐다. 그런 탄성이 절로 흘러나갔습니다. 한때의 적막함을 취할 전쟁, 망고의 철학함을 취하지 말자다라는 그런 최근담의 명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타협하거나 뭔가를 거래해야 될 때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양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자로서의 모든 그런 가치를 다 벗어던지고 아들에게 세습을 해야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자신의 원칙과 소신과 철학을 버리고 철저하게 국회에서 온갖 추태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어떤 인물이 깔끔하게 처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잘 가시오. 문희상 씨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